스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우리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은 우리 9월 모의평가 스페인어 해설강의 영상입니다. 해설강의 영상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좀 빠르게 이번 모의평가 난이도와 킬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친구들은 메가스터디의 선생님 영상이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총평 영상 보고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제2의 국어 과목 특성상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는 시기가 다른 과목보다 되게 늦어지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좀 풀어내면서 몰랐던 부분을 조금 메꿔나가는 시간을 이제부터 좀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웠을 법한 그런 문제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각설하고 1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1번, 2번은 우리 강세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사실 강세문제는 이제 틀리면 안 돼 얘들아. 이거는 아 안 틀렸겠지? 1점짜리 문제. 강세문제는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강세문제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다? 이건 사실 그냥 선생님이 항상 설명하지만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중에서 N와 S로 끝나는 애들은 뒤에서 두 번째에 강세를 줘서 읽는다라는 말 있죠. 첫 번째가 읽고 자, 두 번째는 N와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은 맨 마지막 실라바에 악센트를 붙여서 읽는다. 그러면 3번은 예외야. 예외가 뭐다? 1번과 2번 법칙을 갖지 않는 애들은 무조건 뭐가 붙는다? 스페인어스어, 찔레가 붙습니다. 적용하면 됩니다. 자, 볼게. 그냥 읽지도 말고 모음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죠? S로 끝났고 N로 끝났어? 그럼 답은 E네요. 그렇죠? 읽어볼 필요 없다. 발음만 해줄게. Natalia, Elife, Cubano, Travahan. 이거는 Hospital. 마지막에 붙죠? 답은 E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부터는 이건 뭐다? 철자 문제인데 철자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스스매 3단계, 4단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엉뚱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기본 어휘가 출제가 됩니다. 이번 어휘는 뭐 안 했다? 우리 신체와 관련된 어휘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자료 게시판에 다 공짜로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교재값도 아깝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요것도 1점짜리 문제인 만큼 틀리면 안 돼. 기본 어휘입니다. 아시겠죠? 스페인어 배운 사람이 팔, 귀, 코, 손이라는 걸 스페인어로 모르면 사실은 좀 그렇지. 그치? 그걸 낸 거야. 여러분들 무시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볼게. 이건 다리 뭐다? 비에르나. 이거는 뭐다? 오, 레, 하. 나리, 스, 마누. 그러면 이거 조합화 뭐다? 베라입니다. 베라. 베라 뭐다? 베라는 영어에서 비치.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베란 뜻이죠. 먹는 베란 뜻이야. 베라. 먹는 베라는. 암케란 뜻이고 약간 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3번 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유형이냐면 한 27번, 28번 유형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분사를 묻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던 문제야. 분사 혹은 세용법을 묻는 문제로 어떤 사파를 줘놓고 이 사파 속에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묘사한 내용을 고르는 것. 이렇게 냈는데 이걸 3번으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약간 힘이 좀 빠졌어. 출제를 하셨는데 되게 창의적인 문제죠. 27번 같은 비슷한 문제를 되게 비교적 쉬운 난이도가 좀 나오는 1번, 2번, 3번에 배치를 했을 때 약간 문제 푸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오,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막상 읽으면 약간 김빠지는 약간 김샌 콜라 같은 문제다. 문제 내시는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약간 그런 문제 같아. 읽어볼게요. 이 꽈드로, 이 그림은 호아킨 소로야가 그린 건데 호아킨 소로야의 건데 스페인의 화가다. 여기는 있습니다. 두 명의 여성들이 하얀색으로 근데 여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 그 흑백 그림에는 흰색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흰색 옷 흰색 옷을 입은, 뭐뭐를 입은이라는 느낌을 주는 어휘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를 좀 더 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 다 지금 뭐야? 과거분사형으로 지금 되어 있죠? 과거분사는 어떻다?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과거분사는.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분사로 쓰인 형용사가 이 무헤레스 이 두 명의 여자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뒤에 데 블랑꼬란 말 보이죠? 그럼 흰색으로 옷을 입은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답이 4번입니다. 왜? 우리 베스티르라는 동사 기억났죠? 재기동사 할 때 우리 베스티르 새 기억날 겁니다. 옷을 입다 해서 베스티라 옷을 입은 옷을 차려 입은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죠. 도마다 뭐 테이큰이라는 뜻이죠. 테이큰 클로즈 콘테스 따다 대답이 되어진 기 따다 이건 뭐 벗은 뭐 없어진 이런 뜻이니까 나머지는 좀 힘이 빠졌어. 좀 어렵게 내려면 뭐 미스티엔도 뭐 이렇게 내겠죠. 근데 그렇게 내진 않았네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거 오늘 해설 강의 때 사실은 꼼꼼하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9월 모의평가 정리노트 다 올려드렸을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래서 그 모의평가 그 정리노트를 보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독해 다 적어놨어요. 지문독해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참고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